안녕하세요. 판례국무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국무 민사 채권 혼동과 가압류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72855 판결입니다. 판례국무 요즘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국무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압류권자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듣기 이전 청구권의 양수인이었죠.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내용은 보시죠. 나레 엔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레 엔터라는 회사인데, A라는 두 사람이 1차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103호로 포함한 각 상가를 A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103호하고 상가 여러 개를 A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 계약을 먼저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2차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체결하냐면, 1차의 계약에서 103호 등기 이전 청구권, 등기 아직 안 줬죠. 103호의 등기 이전 청구권을 다시 나레 엔터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했는데, 이 체결한 상태에서 A가 양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레 엔터에게 양도를 했으니까 등기 의무자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나레 엔터가 A에게 이전하기로 했던 거를, 다시 A가 나레 엔터에게 넘겨주었죠. 너를 넘겨줬는데,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나레 엔터가 되죠. 그런데 A가 나레 엔터에 대해서 양도 통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도, 예약 승낙도 안 했습니다. 이걸 안 했을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원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A의 103호 등기 이전 청구권을 가압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차 채권 양도의, 1차 채권 양도에서 A에게 지금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을 다시 넘겨줬는데, 2차 채권 양도에 대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이루어진 거죠. 통상적으로 채권 양도가 됐는데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확정일자 승자나 채권 통지,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되면, 그 채권 양도로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가 나레 엔터의 대표이사였는데, 이 가압류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 앞으로 해버립니다. 나레 엔터 앞으로. 그러니까 원고가 가압류된 채권에서 가압류되면 등기전을 못하게 되는데, 너 그 위반에서 등기전을 했으니까 소례배상을 해달라고 해서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채권 양도 후 2차 대물변제 예약 당시에, 이걸 나레 엔터에 넘겨줄 때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가압류 위반에서 그 채권 양도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면 불법회의가 되는데, 문제는 제1채권 양도와 제2채권 양도가 처음에는 나레에서 A에게 넘어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A에서 나레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혼동이 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혼동에 의한 채권 섬유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도의 규속주체의 변동. 그러니까 규속주체의 변동은 대항 요건과 상관없이 처분이기 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압류 전에 대항 요건이 있든 없든 제2차 재물연비제 예약을 하는 순간, 혼동에 의해서 103호에 대한 A의 등기제 적응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없어져죠. 그러니까 A의 등기 적응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가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결국 원고는 소력이 없는 가압류권자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소려배달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채권 양도로 인한 채권 소멸, 소멸이 지금 이 사건인데, 뭐냐면 혼동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채권 양도가 있으면서, 있게 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이익의 상황이 혼동이라고 하죠.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은 대학여권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가압류가 있어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권자는 무효인 가압류권자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소려배달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혼동은,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은 대학여권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